좋은 것만 먹고 예쁜 것만 보고 자랐습니다. 그래서 세상 가장 아름다운 색과 향을 품은 육회비빔밥이 되었지요. 한여름 물놀이가 이보다 더 시원할까요. 맑고 구수한 육수에 몸을 담그니 그 어떤 향도 부럽지 않습니다. 갈비 뼈대에 붙어있는 갈비 살 두께 봐봐요. 이거 이게 진정 갈비빔밥입니다. 적은 걸 한방에 역시 먹방계 탑클래스 인정. 저렇게 먹을 수밖에 없어요. 갈비빠를 매끈하게 뜯는 사람 보셨어요? 정말 맛있게 드시네요. 제가 나 기분이 좋아요. 이거 드실 때 깍두기하고 곁들여서 드시면 훨씬 더 맛있어요. 딱 찍어가지고 한 손에 깍두기를 들고 바로 100그릇 한정 메뉴라는 이 갈비탕. 한우 농가들의 노력이 빚어낸 최고의 맛입니다. 다이아몬로 여름엔 비벼야만 아니겠습니까. 그래서 비볐습니다. 아니 밥보다 이거 보세요. 고기가 더 많아. 그냥 난 한 잔그릇 들었으면 뿌리니까 고기가 들여요. 양념과 채소는 거들 뿐 한우가 달습니다 그래요. 토마토 토마토 ze 감사합니다.